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다 돌려버린 겁니다 국민이 완전히 돼지, 붕어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공주시가 충남이죠 충남 공주시 아주 아름다운 데죠 공주가 백제의 고도였던 데였고 여기 보시죠 18%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 득표수 가운데 20% 뺏어버린 거죠 여기서도 충남 공주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예상 득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면 득표율이 52%인데 61%를 9% 올려준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얼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해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보시죠 민주당의 김정석 후보가 승리했다 얼마를 승리했냐 3만 1,363표를 얻었고 자유한국당의 오시도 후보는 2만 3,973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순위는 변경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석 후보가 2만 9,405표를 얻고 자유한국당이 2만 5,931표를 얻고 순위는 변경되지 않는데 차이는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당일 투표에서 상당한 격차를 내게 되면 사전 투표 조작을 하더라도 대부분 승리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2% 얻은 겁니다 52% 얻었는데 사전 투표에서 61%로 9%로 올려준 겁니다 다 이게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 다 5년 잘 해먹고 나오지만 다음 보시죠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두 개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자라가 플러스 24표가 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자라가 플러스 11표가 남습니다 무효표가 1표입니다 전체가 36표입니다 36표를 처리해야 되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36으로 퉁치기로 해버린 겁니다 개수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드린 이 개수조정은 투표소 레벨로 반올리만 하는 과정에서 투표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더기 표를 그냥 투입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6표라는 표가 딱 정확하게 그냥 정거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범죄 정거물로 물론 전산관계자들은 이런 쿵쪼루쿵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전국의 모든 데서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정확합니다 조작 프로그램과 예상 득표수 사이의 차이는 오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한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 그런데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조작된 사전 득표수 사이는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과차가 여러분들 비교가 되면 당연히 드러나죠 9.0% 8.7%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공주시에는 당일 투표에서 우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냐 조작을 18%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8년 지방선거의 춘천시 시장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최동용 후보한테서 무려 자기가 받은 사전 득표수의 20%를 빼앗아간 겁니다 실제로는 46%를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6%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최동용 후보는 실제로는 41%를 받았는데 33%를 받은 것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표수는 이걸 다 더하면 조작표수가 나오겠죠 춘천시의 사전 투표 참가자 수는 5만 421명입니다 이게 완전히 먹잇감입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수가 그래서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련의 발표를 7만 표를 받아가지고 이재수 후보가 이겼다 5만 4천 표를 받은 한국당 후보에 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일 득표율이 46% 대 41%를 5% 정도 앞뒀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표를 계산해 보니까 6만 5천 표를 받았고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가 5만 8천 표를 얻었습니다 순위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18%를 조작한 것은 확실히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대에 있다의 흔적이 고도로 많이 남습니다 여기는 무려 148표나 남습니다 맨 밑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사전 득표수 그리고 바로 위에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수정한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로 표차가 계속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중앙선거관련에 민주당 후보는 61표가 남고 무슨 놈이 이렇게 큰 수가 남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한국당은 51표 남습니다 바른밀당은 15표 남습니다 다 합치고 무효투표에서 15표를 합치니까 무려 148표나 이런 표가 남는 건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조작하고 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거의 이제 중앙선거관련에 전산 담당하는 사람들은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로 항목 만들어서 마이너스 148표리가 떨어버린 겁니다 좌우를 이게 전산 조작에 아주 유력한 흔적들입니다 조작하면 무조건 여러분 뭐죠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그런데 예상사전 득표수 맨 밑에 하얀 거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수정사전 득표수는 정확하게 수치가 후보별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별로 000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61, 57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부정상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보면 오차가 전혀 없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예산 득표수를 추계를 해보면 선관위 발표는 엉망진창이죠 10% 7.8%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조작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0군데를 봤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구청장 선거 꼭 같은 일이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또 돌린 겁니다 그래가 이 길에 여러분들 지자체 단체장 선거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장 20% 조작 부산시 중구청장 20% 조작 인천시 중구청장 14% 조작 충남공주시장 18% 조작 강원춘천시장 20% 조작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습니다 서울구청장을 조작한 거나 그다음에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조작한 거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작을 이제 한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시면 어이가 없으시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지고 다 계산을 해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실망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청에게 너무나 실망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언론이 침묵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경력 관리를 위해 침묵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프로그램을 돌렸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제 시의원, 군의원, 광역시의원, 광역시잔치단체장 똑같이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조작률을 주고 특정 지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 80개 투표소에서 80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80개에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승리하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전국의 모든 곳에서 눈을 씻고 보더라도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니까 이 같은 조작방법은 2018년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해가지고 어쩌면 이월일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이 아마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조작방법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그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